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 술이 올라와가지고 그럼 밥만 받을게요 27,750원 독한 년 어제 연구하느라 밤을 새웠더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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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누구세요? 장선자라고요? 제일대학교 대학생이래요. 아, 복학생이고 취준생. 아, 나이가... 술을 일곱 살. 응? 그러고 보니까 토리 누나랑 동갑이네. 아, 그래? 야, 장선재. 환영이 언제 할 거야? 네?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아, 나 다음날 시험인데. 뭐 할 수 없이 뭐. 내가 선재형 때문에 양보한다. 행얼비도 빡빡한데. 전 그러면 벌금 모아놓은 걸로 쓰자, 뭐. 간만에 고기 좀 먹겠구나. 그럼 이번 토요일에 장선재 환영 파티 하는 겁니다. 콜. 선재야, 우리 동갑인데 말 놓을까? 네? 그럴까?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좋다, 삼겹살.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 좀 색다르게 소고. 채끝살, 채끝살. 채끝살, 채끝살, 채끝살. 너비 아니야, 너비 아니야. 나 삼겹살. 삼겹살 먹어야지. 돈 좀 괜찮겠어? 자, 두식에 취직을 축하하며 공개해. 고맙다, 얘들아. 내가 너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자, 가자. 나보다 훨씬 못하다고 여겼던 동기녀석들이 대기업 전반기 공채에 합격을 해서 나타났다. 그것도 새로운 여자를 대동하고. 연봉은 얼마 주냐? 초봉은 한 3,500주나? 얼마 안 돼. 요즘 같은 때 대기업 들어간 것만 해도 대단하지. 연봉은 못 써요. 선제 너님만 잘될 거라니까. 아니, 솔직히 과 동기들 중에 네가 제일 출중했졌냐. 꼭 취업 되실 거예요. 야, 근데 취업방에 이 막창이 뭐냐? 얄팍하게. 저것도 꽃댕신 정도는 싸야지. 나 아직 출근대 안 했거든. 나 이거 월급 받으면 네가 이거 두 배로 불려줘야 된다. 야, 걱정 마. 내가 그냥 소스 팍팍 줄 테니까. 나만 믿어. 근데 미란 씨, 소개팅 언제 해주실 겁니까? 우리 입사 동기들 지금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 맞다. 조만간 날 한번 잡을게요. 선제 씨도 취업되면 꼭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야, 대학 다닐 때 선제 저 녀석이 여자들 사이에 인기 제일 많았거든. 아, 그랬어요? 하긴. 1학년 때니까. 이 거리감은 뭐지? 뭐지? 아, 그때 처리 좀 알았는데 그치만. 근데 아마 그때 그 차 지금. 그럼 그만 좀 해라. 아유. 괴로워 죽겠네. 아유 씨. 아, 괴로워. 프로 좀 했으니까. 그래 이 새끼지. 취직했다 이거지? 언젠 다니던 만환빵 없어졌다 보니 왜 개거품을 먹더니. 사람 개호심. 정장. 내가 꼭 잊고 왔다. 아이씨. 장선제. 네. 네. 어. 너 울었냐? 아유 울다니. 누가 울었다 그래. 아, 술 냄새. 그러지 말고 잠깐 쉬었다 갈래? 예아. 아, 아. 아유 나 그런 남자 아니거든요. 쑥스러워 하긴. 내 손님 중에 남자도 많아. 소, 소, 손, 손님이요? 가자. 아, 여기였구나. 아, 난 또. 참. 뭘 상상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쪽 가게? 아니. 친구가 사장. 난 실장. 뭐 직원은 딸랑 하나지만. 야. 근데 손이 이게 뭐냐? 취업 준비한다는 놈이. 이리 줘봐. 아, 됐거든? 요. 말 놔. 그러기로 했잖아. 이리 줘봐. 여자들은 손이 예쁜 남자한테 끌리는 법이거든. 손이 예쁘면 왠지 섬세할 거 같고 세심할 거 같잖아. 근데 어젯밤에 네가 벗긴 거 맞지? 벗기다니? 뭘? 응? 나 양말 벗기고 가 나 못 잔단 말이야 나 못 잔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 뭐야 필름 끊긴 거 아니었어? 아침까진 그랬는데 혜지니까 조각조각 기억이 나더라고 왜 있잖아 퍼즐 맞추듯이 왜 그렇게 웃는 건데? 그냥 그 퍼즐 조각을 다 맞추면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 싶어서 다 됐다 어때? 감동 먹기 가자 어디 가서 바람 좀 쐬야겠다 술 냄새 아직이야 여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그럴 때 찾아오는 나만의 우주 이쁘지? 이쪽 별에 앉아서 화려하고 당당한 저쪽 별을 바라보면 시들했던 내 꿈이 다시 막 뜨거워진달까? 있잖아 나 지금은 비록 여기 있지만 나중에 언젠간 누군가한테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어 그게 크던 작던 화려하던 소박하던 그래서 만약 저쪽이 부럽지만은 않아 왜냐면 나중에 언젠간 반드시 저쪽에서 이쪽을 바라볼 날이 올테니까 나중에 언젠간? 응 반드시 그런 날은 올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꼭 기억해두기 나중에 언젠간 반드시 있을 그날을 위해 파이팅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엄마가 반찬이라도 해서 한번 가련? 반찬은 무슨? 됐어요 여기 반찬 잘 나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끊을게요 저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 들고 돌아갈게요 환영회 준비 끝! 얼른 나와 아니 고기 좀 줘 고기 줘 고기 줘 고기 줘 고기 줘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맞바람을 맞을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파도와 부딪힐 때도 있다 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요 기완 오빠 내일 시험인데 작작 좀 마셔요 야 너는 수동이한테도 엄마 노릇하고 나한테도 엄마 노릇이냐? 너는 공무원이 돼도 문제야 공무원 되기 싫다 내가 공무원 돼봐라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 저런 애는 술 먹여서 떨어뜨려야 돼 아니 친구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왜 나한테 풉니까? 왜요? 요즘도 언니 친구 사장이라고 계속 언니만 부려먹어요? 아 완전 신데렐라 된 기분이라니까 아 진짜 맛있다 우와 근데 내 왕자님은 언제 나타나요? 야 이거 자리가 없다 마지막에 이건 내가 왕년에 발명한 시절에 만든 건데 고기 먹으면서 맥주 먹는 데는 딱이야 자 보자 보자 와 대박 완전 잘 어울린다 모든 애랑 어때 잠깐만 이거 너무 오버하는데 이거? 선재형이랑 소리누나랑 둘이 뭐 있는 거 아니야? 수상해 둘이 뭔 일 있었죠? 사이는 무슨 그냥 선재가 뭐 여자보는 눈이 좀 있달까? 아 무슨 소리야 서청아 건배 건배 감사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만 갔으면 절대 보지 못했을 풍경들 엉뚱한 곳에서 느끼는 풍경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걸 조금은 알게 되었다 욕을 흘리며 웃어 남긴 일인걸 그 손을 털고 두 팔을 걷고 한 번 더 가볍게 뛰는 거야 고맙습니다